자,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갑니다. 쿵다구, 쿵다구 준비 시작! 잠깐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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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말씀. 그리고 지금 팔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도록 장고와, 쌤, 잠깐, 과도하게 길어. 장고와 내 몸의 거리는 자기의 어떤 신체 구조랑, 사이즈랑, 크기랑, 이게 좀, 이게, 뭐, 비례한다고 그럴까요? 예, 좀 팔이 기신 분은 약간 조금 막 떨어뜨려 간다겠죠? 자꾸 이렇게 하면 길면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적당히 좀 더 오세요. 회장님, 그쪽 다리를 가운데다 숙치고 넣으세요. 아우, 접어, 접어. 한 대, 차림 다시 한 번 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쿵다구, 쿵다구, 디비, 시. 준비, 시작!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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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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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타티',뛰따다 increment wenig 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어요? 다는 채 머리 다 붙느냐 меня 롯어만 붙느냐 ruin 자리가 달라지죠 influenza는 자유자재해서 폼폼을 주는게 잘라 주 Sic document 저 말하자면 또 brands 감사합니다 다람쟁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다 소리 보세요 어우 너무 좋다 다 소리 자유자재로 어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자유스럽게 할 수만 있으시면 일단 이 선까지는 패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분 쳤는데도 멀쩡하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셔야 돼요 이거 5분 쳤는데 아직 안됩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보겠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걸 해야 그 다음에 국거리에서 꾸밈 같은게 저절로 나오지 이게 안되면 억지로 막 쳐야 되니까 장고를 치기 위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연습은 장고를 안 치셔도 좋으니까 입소리라도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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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시면 돼요 궁다구를 계속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장단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한 걸 계속 4,5분을 치려니까 웬만하게 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라요 사람이 돕니다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게 삐끗 호흡이라든가 뭔가 장단 하나가 삐끗하면 바로 거기서 그 연주가 그냥 싹 뒤틀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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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게 안 하시고 1분 1분 동안 내가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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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장단을 이렇게 즐기면서 가셔야 돼요 이 장단은 나 즐겨 사부님 너무 즐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즐기시면 안 됩니다 안 즐겨 자 한 5% 부족하게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 가지 마시고 자 한 2분만 2분만 하고 2분동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고 끝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혼자 가요 대한민국 자 지진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준비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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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지세요 소리를 일부러 크게 앉혀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 궁체와 열차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내 뜻대로 움직이느냐 그거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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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준비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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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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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구V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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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다보 궁다고 Hubbra persistzil 어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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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sive 한 개 시작 성공의 힘 딱 빼고 잘한다 . 침공 할퀴즈들 입소리하고 눈하고 일치 시키세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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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침공! 침공!! 침공!! 쿵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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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ador 어때 힘 빼고 바래 힘 빼고 콩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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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다 콩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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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처음 시작했을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2반! 지인이 일어나지 말라고! 대한민국 2반! 그 다음에 인사고 다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1,2,3,4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고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사유 squadron 의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